오늘은 독도의 날이었습니다. 부산 시민들도 함께 모여서 독도는 우리 땅을 외쳤는데요. 여기에 대맞춰 한 학술단체가 독도가 우리 대한민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일본 문서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영사관 앞에서 열린 낭독식.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는 우리 땅을 강력히 외친 겁니다. 이들이 낭독한 건 119년 전 오늘 공포된 대한제국 칭령 제41호.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역사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란 것을 천명한 것입니다. 이들은 또 독도 박물관을 국립으로 승격하고 독도를 관광지로 만들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 학술단체에서는 일본 시마네현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에 따라 독도 인근 12해리 안에서 일본 어선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내용인데 일본 자치정부가 독도 인근에서 일본인의 어업 행위를 금지한 것입니다. 해방 이후 미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했는데도 일본인의 독도 어획 활동이 계속되자 심한 해연이 일종의 경고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고시를 통해 독도를 대한민국 땅이라고 인정한 셈인데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중요한 사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